안녕하세요. 쏙쏙입니다. 동영상 인트로 편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트로라는 것은 동영상의 앞부분, 도입부분을 멋지게 편집하는 그런 방법을 말합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사진을 가져와서 동영상을 편집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인트로가 앞부분에 아무 설명이 없죠. 그래서 인트로 앞부분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미드로 갑니다. 미드로 가기 전에 이 부분 있죠? 이 재생의 대로 제일 앞에 이렇게 갖다 놔야 됩니다. 미드로 가서 단색 배경에서 다음에 색깔을 좀 강렬한 걸 하나 가져오겠어요. 이걸 지금 현재 가져왔습니다. 이 색깔을 이거 제작합니다. 자, 이런 색깔입니다. 제가 이런 색깔을 가져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 반으로 잘라서 이 앞부분에는 사진을 하나 넣고 여기에는 이 동영상에 대한 설명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으로 분할을 할 예정이니까 레이어로 갑니다. 분할하면 레이어로 가서 미디어로 가서 또 단색 배경에서 이 분할을 지금 이 색으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 색깔로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반쪽을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이 부분은 화면 분할입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여기 보세요. 이쪽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과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이쪽 부분을 하면 자, 여기서 이쪽 부분을 해보겠어요. 그럼 이쪽 부분을 하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화면 분할에 대한 것을 정확히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저는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쪽에는 사진을 하나 가져오고 이쪽에는 글자를 넣을 예정입니다. 자, 먼저 글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나의 노래라는 음악을 뒤에 배경에 깔려고 하거든요. 나의 노래를 이 나의 노래는 문정선이란 가수가 부르는 거죠. 문정선 문정선이란 부를 해서 이 분을 이렇게 갈로 쓰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섹스폰 연주거든요. 그래서 섹스폰 연주이란 글자를 넣고 편집은 편집은 뭐 섹스폰 했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글자를 넣습니다. 여기 글자를 넣고 글자가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보니까 여기 지금 와 있죠. 여기에서 이 부분을 누르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이것은 회전합니다. 회전하는 것 이 조절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확대를 시킵니다. 이게 그리고 가운데를 눌러서 이동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 글자는 조금 수정을 저기 저 서체를 바꾸겠습니다. AA 있죠. 이걸 터치하면 서체죠. 이 서체를 눌러서 이 한국어로 갑니다. 한국어로 터치하면 이미 한국어를 이 SS도에서 많이 받아 놔야 됩니다. 이렇게 쭉 받아 놔야 됩니다. SS도는 여기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글자 서체를 받아 놓는 게 좋아요. 저는 여기서 빙그레트 2 볼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좀 굵은 채로요.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글자가 좀 굵어졌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있죠. 하얀 동그라미 이걸 터치해서 이건 글자 색입니다. 검은색으로 바꾸겠어요. 제가 검은색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색이 번지죠. 번지는 것은 여기 가면 이 그림자를 설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없으면 되죠. 그런데 그림자를 하더라도 같은 글자가 검은데 그림자도 검게 안에 이렇게 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서 자 다시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서 글자 색을 그림자 색을 바꾸면 됩니다. 이 터치하면 그림자 색이 색상도가 나옵니다. 글자가 검으면 그림자는 흰색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흰색을 이렇게 선택했어요.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글자가 뚜렷하죠. 거기에 윤곽도 할 때 윤곽도 이렇게 같은 검은색으로 하면 글자가 더 굵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 부분에는 사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가져오려면 사진을 가져오려면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이 미디어에는 이 미디어와 다릅니다. 이쪽에 있는 이 미디어에는 첫 번째 트럭에 가져오는 겁니다. 두 번째 이후에는 이쪽 미디어 레이어 미디어에 이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리 들어가서 즐겨찾기에 가서 사진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적당한 사진이 있을란지만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사진을 가져온 다음에 오른쪽 보세요. 크롭이란 것이 크롭 크롭 크롭핑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서 이렇게 이 조절점이 네 군데 코너에 다 생겼습니다. 이 조절점은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다 조절점입니다. 이걸 이렇게 움직여서 화면을 조절합니다.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이만큼 잘리는 겁니다. 이것도 이만큼 이렇게 하면 그만큼 잘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서 여기 마스크 있죠. 마스크 이 부분을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하면 지금 모양이 여기에 사각형이 되어있죠. 이걸 터치해서 모양을 바꿉니다. 동그라미라면 이렇게 동그랗게 됩니다. 동그라미 하니까 보세요. 이 화면에 동그랗게 되어있죠. 그래서 여기 여기 에서 모양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따라갑니다. 하트 선택해 볼게요. 하트 소개해 드렸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바꿀 수 있어요. 자기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하면 되겠죠. 저는 이걸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걸 한번 해보겠어요. 이 색깔 톱니버킷 같은 거. 이렇게 되었어요. 이거는 이 크기를 하단에 화살표 했죠. 이걸 위아래로 누르면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조절한 다음에 가운데 눌러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고 갖다 놔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이 크롭 있죠. 크롭 조금 더 설명하면 여기에서 크롭 그걸 했는데 분명하게 해서 동그라미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그라미를 했으면 원을 했으면 가장자리를 보셔서 뚜렷하죠. 여기에서 페드라는 거 있죠. 페드라는 것은 가장자리를 희미하게 이렇게 제가 지금 가장 페드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0일 때는 가장자리가 사진을 보세요. 가장자리가 뚜렷하고 이렇게 점점 50으로 가져오니까 오른쪽으로 가져오니까 가장자리가 희미해집니다. 이 사진이 현재 배경이 좀 그래서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은데 페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뚜렷하게 저는 해놓겠습니다. 저장을 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현재 이게 뚜렷하지 않네요. 이렇게 아니 첫 번째 이렇게 처음에 딱 가져왔을 때 안 보이는 것은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왼쪽으로 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요. 단색 빙 이런 것들도 상당히 나타나요. 글자도 이렇게 안 보일 때는 그렇게 제일 앞에 갔는데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볼 때는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테두리 프레임을 넣어보겠습니다. 프레임을 레이어에 가서 오브레이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테두리에 관련된 것이 3개 정도 있어요. 3개 정도 그것을 찾아야 찾아야 됩니다. 만약 없다면 여기 더 바퀴 있죠. 제일 하단에 더 바퀴 있어요. 이게 SS도입니다. 여기 가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플 프레임을 저는 터치했어요. 여러가지 할 수 있지만 심플 프레임하고 이것을 터치해서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러가지 있어요. 이걸 터치해서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화면을 보세요. 화면에 보면 이렇게 조절점이 있고 회전하는 조절점이 있고 그렇죠. 크기 조절점을 눌러서 확대시켜서 가장자리에 딱 맞춰 맞춰 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설정으로 갑니다. 설정에 가서 여기 색상 1이 있고 색상 2가 있죠. 색상 2를 터치해서 색상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에서 블루 색깔을 선택했습니다. 색상을 선택하면 여기 위에 이런 색상이 나타나 여기에 이렇게 이걸 선택하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면 되겠죠.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가장자리에 가장자리에 보면 여기 청색이 블루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색상 2로 갑니다. 색상 2로 가서 이번에는 저는 빨간색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강력하게 이걸 선택하니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걸 선택하면 여기에도 나타납니다. 여기 위에 빨간색이 없는 분들은 이 하단에 가면 있어요. 하단에 여기 가서 이걸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선택해도 됩니다. 그리고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보세요. 가장자리가 아주 강력한 강렬한 색깔인 레드 붉은색과 블루 푸른색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 프레임을 갖다가 좀 무미건조 하니까 애니메이션 을 눌러서 이 부분을 눌러서 터치해서 좀 플러스를 하겠습니다. 플러스라는 것은 화면에 보세요. 플러스 하니까 깜빡깜빡하죠. 이렇게 동적인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장식을 조금 하겠어요. 레이어 터치해서 오브레이에 가서 이렇게 하나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거 이거 집어넣어 선택해 가지고 이걸 집어넣어 보겠어요. 이걸 지금 선택했어요.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런 것이 나왔어요. 이걸 여기에 갖다 놓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프레시 시켜볼게요.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가져가 보겠어요. 레이에 가서 오브레이에 가서 팝핑하트를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오브레이를 많이 다운받으면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팝핑하트가 어디 있는지 쭉 지금 제가 내려가고 있어요. 팝핑하트 팝핑스다가 있고 팝핑하트 이니메이션 이건 아니고 팝핑하트 하고 있어요. 이거 같은데요. 팝핑하트 제가 찾았어요. 팝핑하트 이겁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와보겠어요. 이걸 터치하면 이걸 터치했어요. 우리가 저장을 합니다. 그럼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선이 생겼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선을 적당히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서 여기에 갖다 놔 보겠습니다. 여기 위치에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프레시 시켜볼게요. 하트가 지금 보이죠? 여기 여기 보세요. 하트가 여기 보이죠?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확대를 눌러서 이 부분을 보면 현재 아랍주형 우리가 장식한 이것은 다 이렇게 길이가 똑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제일 위에 있는 이게 첫 번째 트랙에는 이게 적어졌죠. 길이가 적죠. 그래서 이것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좀 늘려야겠죠. 그 늘리기 전에 장면 전환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장면 전환은 또 줄여들거든요. 이걸 터치합니다.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장면 전환은 이걸 터치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장면 전환이 여러 개 나옵니다. 여기서 장면 전환이 없는 분들은 더 바퀴 제일 하단에 더 바퀴 있어요. 이걸 터치해서 장면 전환을 받으면 돼요. 저는 제가 즐겨 찾는 이 폴딩으로 가서 오픈사이드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됐는데 지금 현재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화면이 좀 어지럽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또 확대를 눌러서 보면 더 줄여들었어요. 이걸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이걸 이렇게 가져와요.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조절점을 이동해서 그래서 위에 것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일치시켜줍니다. 길이를 늘려서 그리고 확대를 풀어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플레이 시켜 볼게요. 이렇게 인트로를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음악을 하나 가져온 게 있거든요. 나의 노래 라는 음악이 있죠. 여기 보세요. 하단에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가운데로 안쪽을 눌러서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제가 플레이 한번 해보겠어요. 장면 전에도 아주 멋지게 넘어가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와 같이 사진을 가져와서 이와 같이 동영상을 만들 수 있고 그 앞에 제일 앞쪽에 이와 같이 인트로 인트로라는 것은 인트로덕션 도입부 첫머리 앞머리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이와 같이 편집을 해서 멋지게 장식해서 출력하면 아주 좋은 동영상이 되어있죠. 이상 오늘은 동영상의 인트로에 대한 도입부 편집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석송입니다. Thank you for 한글자막 by 한효정